네, 오늘은 N잡러 개론의 저자 우희경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의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우희경입니다. 저는 현재 출판 기획과 책쓰기 코칭, 그리고 글쓰기 코칭, 퍼스널 브랜딩 코칭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랑 두 번째 촬영이시잖아요. 어떻게 지냈어요? 그동안 조금 더 활동 영역을 넓혔습니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없던 프로그램, 공작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강원도 좀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하시는 거예요? 현재 개인쳐서 쓰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출판 기획을 해주고 있고요. 또 기획을 해주고 또 모수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책쓰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코칭해주고 그리고 그 계약까지 할 수 있도록 거의 이제 맨투맨으로 붙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 책쓰기 수업 일종의 책쓰기를 알려주시면은 대부분 이제 책이 나오는 건가요? 저는 이제까지 제가 코칭하신 분들은 원고만 써주시면은 거의 100% 출판을 운 좋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략 지금 몇 명 정도 이제 가르치신 거예요? 지금 계약까지 해서 한 70명 정도. 와! 이번에 쓰신 책 이제 엔장로 개론은 이제 그런 수업을 이제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반복론적인 것들을 이제 좀 써주신 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책의 이제 초반 부분에 부의 유리 천장이 깨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고전적으로 부를 축적했던 방법이 깨졌다. 그리고 부를 읽는 방법들이 공개가 안 된 게 과거였다면 지금은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오픈 소스가 되어서 많이 이제 알게 되었고 그래서 과거에는 한 4, 50대 이후 정도 돼야지만이 부를 읽을 수 있었다면 지금은 20세대, 30세대들도 충분히 자기만의 방식으로 부를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창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부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고전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회사 다녀서 일하고 이걸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말하는 어떤 고전적인 부자들은요. 예를 들어 부자 부모가 있어서 부를 읽는 방법을 빨리 습득을 하거나 아니면 좋은 학벌과 좋은 인맥이 있어서 고전적으로 의사라든가 변호사 같은 그런 자격증이 있는 소득이 높은 전문직을 통해서 부를 읽는 방법인 거죠. 아 그러니까 애초에 회사를 다녔으면 부를 축적할 수 없다. 이게 이 얘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월급만으로는 부를 축적하기가 사실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쟁이 부자들도 있지만 분명히 그분들은 월급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재테크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수입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면 월급 말고 주말을 활용해서 본인 사업체가 있거나 이런 방법으로 부를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부를 축적하는 방식은 아이디어를 사업하거나 아니면 인플루언서가 되거나 혹은 지식산업, 지식창업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그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 특히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관계없잖아요. 사실은 5, 6세 애들도 충분히 유튜버의 인기가 있는 어린이 유튜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이는 관계없고 이렇게 인플루언서로 돈을 벌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가진 어떤 지식이 있다. 그런 걸로 창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나하나 재능마켓 아니면 이런 순고라는 플랫폼 활용을 해서 진입을 해서 추가 수입을 얻을 수도 있는 거겠죠. 작가님께서도 항공사에서 근무를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부를 축적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계신데 어떠세요? 이게 진짜 좋은 직장 버리고 이 일을 뛰어둘 만큼 정말 이 일에는 엄청난 기회가 있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일단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제 미래를 한번 떠올려봤어요. 5년, 10년 뒤에 내 미래가 어떨까. 그런데 이제 직장 생활로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겠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그럼 어떤 방법으로 다른 직업들을 선택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온라인 시대가 올 거라는 걸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조금 풀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해서 뛰어들었던 거고 거기에는 사실은 생계 플러스 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꿈이 뭐였냐면 물론 직장인이었지만 그때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책을 쓰고 강화를 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베팅해보자 살면서 한 번쯤은 도전을 해보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보자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베팅을 한 거죠. 그럼 지금 몇 년 되신 거죠? 이 새로운 부의 축적 방법으로 뛰어들신지? 지금 7년. 7년 동안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정말 좋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만하신가요? 사실 지금 한 3년간은 정말 힘들었고요. 3년간은 이제 일은 되게 많이 하고 바쁘고 그런데 소위 돈은 안 벌리는 시기 그 시기를 거쳤고 하지만 그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연구할 수 있었고 그 시간에 내공을 쌓았기 때문에 그 쌓았던 그 기간의 지식과 경험과 어떤 내공으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만약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한 번쯤 노력을 해서 그거를 쟁취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분야의 장단은 뭐냐 하면 일단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펼쳐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엔장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잖아요. 엔장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불안한 환경 때문인 것 같아요. 요즘 고금리, 고한율, 고물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평균 직장이 4, 5천 정도 버는 연봉 그 정도 연봉으로는 직값이 한 10억 대인데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평소에는 집 한 채가 없이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입 구조를 월급만으로는 부족하다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한 가정의 어떤 수입원이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 되어야 되는 거고 또 그 두 명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수입원을 창출을 해야만이 살 수 있는 시대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고전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대예요. 온라인이 발달을 했고 SNS 때문에 내가 어떤 아이디어나 재능만 있으면 충분히 집에서도 다른 걸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엔자너로 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엔자너로서 성공하기에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한 다섯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지식을 습득하고 또 그거를 해석하는 능력. 두 번째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또 그걸 증명하는 능력. 또 세 번째는 자기 전문성이 있다면 그거를 PR할 수 있는 능력. 네 번째는 자기 전문성을 판매까지 해볼 수 있는 마케팅 능력.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IT 툴 같은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여기서 어떤 능력이 좀 부족해서 자신이 가진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펼쳐나지 못하는 걸까요? 저도 여러 상담을 하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족한 게 뭐냐 하면 저 또한 그랬습니다. 너무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마케팅과 자기 PR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실제로 가르쳤던 수강생, 교육생 분들 중에서 정말 이렇게 대단한 지식과 경험과 컨텐츠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다 펼쳐내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웠다. 혹시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물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가 한 여행사 대표예요. 여행사 대표인데 그냥이 아니라 글로벌 여행사인 거예요. 인도, 네팔, 심지어 미국까지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신 대표님이셨는데 그 분이 가진 역량이라든가 이루는 성과가 너무 훌륭했어요. 그리고 더 대단한 거는 네팔에 가서 본인이 한류 음악회를 열어서 또 그거를 국가사업처럼 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저는 너무너무 그게 너무 탐나는 거예요, 콘텐츠가. 그래서 기획도 해드리고 이제 잡아드리고 목차 잡아드렸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능력이 약간 조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내가 가진 역량도 크고 잃은 것도 많지만 그거를 아까 증명하는 능력, 피하라는 능력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좀 아쉬웠던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 이제 엔점러가 되기 위해서 이제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독서 아닌가 싶은데 엔점러를 위한 전략적 독서 방법이 있다고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책이 있잖아요. 장르도 많고 여러 책이 있는데 그거를 사람이 가진 시간이나 에너지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다 읽을 수 없잖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엔점러를 내가 하고 싶다 딱 마음 먹었으면 조금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니까 하나의 분야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엔점러가 꼭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자기 경영이다. 그러면 첫 단어는 보면 읽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는 내 관심 분야, 전문 분야를 읽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는 마케팅, 브랜딩을 읽고 네 번째는 미래 공부를 읽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략적으로 분야를 나눠서 읽고 또 내가 관심 분야가 많다 하면은 그 분야를 또 파고들어서 파고들어서 먼저 5권, 10권, 20권을 읽으면서 개괄적인 내용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써보고 그리고 내 어휘로 컨텐츠 만들어 보고 또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죠. 재밌다 하면은 나머지 관련 분야, 연관 분야의 책을 또 읽는 거예요. 80권. 총 100권을 읽어야 되는 거죠. 작가님께서는 이렇게 100권을 읽어보시니까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셨나요? 네. 실제로 가르치는 교육생 분들한테도 이렇게 이제 책을 이렇게 읽어라. 내지는 100권의 책을 한번 읽어봐라. 권하실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좀 지레 겁을 먹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100권 딱 하면 힘들잖아요. 하지만 이것도 좀 전략적으로 다 읽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은 정독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발체독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의 다양한 독서 방법으로 인해서 이거를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필요한 지식만 이제 선별해서 갖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100권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엔젤러 하면은 보통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천, 항상 월천을 목표로 그리고 월천을 벌기 위해서 엔젤러가 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월천을 벌기까지 엔젤러가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유튜브에 보면 많잖아요. 월천 벌기 방법. 다 월천이죠. 다 월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월천이 도대체 뭔가 라고 고민을 했었어요. 물론 저 또한 직장 나을 때 월천이 꿈이었죠. 월천이라는 게 어떤 거지? 근데 실제로 벌어보니까 그게 뭐 꿈의 숫자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벌었다고 해서 삶이 막 크게 벌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징성의 의미인 거죠. 내가 이만큼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의미인 거고 또 그렇게 벌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현명한 성실. 현명한 성실? 네. 오, 네.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전략적인 성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짧은 시간에 혹은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먼저 고려하시고 그거에 맞게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면서 하는 거죠. 또 거기에 먼저 전략을 짜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돈을 받았어요. 근데 그 받은 만큼에만 주는 게 아니라 받은 거 두 배, 세 배까지 더 많이 주겠다는 마음으로 임해야지만이 그 사람들이 저도 저를 신뢰하고 또 그게 어떤 내가 일한 만큼의 보상으로 오는 것 같아요. 작가님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도 잡으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엔저럴을 꿈꾸는 분들에게 롤모델이 되셨잖아요. 엔저럴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엔저럴가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체력관리가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직장생활도 체력관리가 필요하지만 엔저럴은 사람을 한 사람인데 여러 가지 일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일을 하면서 다음 일 또 처리하고 또 그 다음 일 붙잖아요. 그래서 체력관리가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멘탈관리거든요. 내가 추진한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노력을 100% 했지만 성과는 100%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무너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잘하자는 어떤 멘탈관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스트레스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 스트레스 관리를 안 하면 번아웃이 되거든요. 일 많이 하니까. 그래서 항상 주기적으로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합니다. 멘탈관리 하니까 엔저럴가 멘탈 관리할 게 있나? 멘탈이 무너질 때가 있나? 이렇게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멘탈이 무너지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무래도 교육 쪽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잖아요. 그런데 100명이 오면 100명 중에 각기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한 100명 중에 80명은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20명은 생각지도 못한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상식받게 행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내가 이만큼 줬는데 더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마다 내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지만 더 많은 거를 요구하시거나 아니면 분명 성과를 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피드백은 또 안 좋게 하시는 분들이 오실 때는 그게 좀 스트레스 작용을 하죠.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온라인으로 모집도 하고 하는 거니까 누가 올지 모르니까 누가 올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꼭 엔잡러를 하시는 분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애초부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티가 나죠. 그런데 그거를 처음에 숨기고 오니까 숨기고 와서 저는 판단을 할 수 없잖아요. 처음에는 배우는 자태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알려주면 이제 다 좋은 성과를 내주면서 딱 고맙다고 끝나면 되는데 그 이후에는 돌아서서는 이제 저한테 이제 안 좋게 피드백을 주시는 분도 계셨고 그러면은 만약에 뭐 그런 분이 왔다 어떻게 좀 대처하는 게 행복할까요? 만약에 이제 처음부터 안 좋은 마음이 왔는데 그걸 숨기고 왔다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뭐냐 하면 100% 거를 수는 없겠지만 사전 인터뷰라든가 아니면 어떤 서면적인 서식을 받아서 그분의 어떤 성향을 조금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의 사람을 먼저 간파를 하고 조금은 거르는 작업도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서면적으로 어떤 계약서 이런 거를 써서 이런 거 할 시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라든가 어떤 안전망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조치를 좀 취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요즘은 이제 SNS를 안 하고는 이런 뭐 인플루언서가 된다거나 아니면 엔진너러에서 활동하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네. 이 엔진너러들 하시려는 분들이 SNS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아 나는 뭐 일단 얼굴 공개하기 싫고 대중이 드러내기 싫다. 그래서 SNS 좀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은 것 같더라고요. SNS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나는 왜 SNS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필요한 것 같고요. 하기로 했다면 내가 이거를 N잡으로 하겠다라고 마음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수익화를 하지 나중에는 이런 거를 고려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야 뭐 내 옆에 친구 보니까 돈을 번데 쉽게 번데 SNS를 번데 해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이걸로 수익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나는 인플루언서 하겠다라고 마음 먹었으면 조금 더 대중적인 소재 있잖아요. 예를 들어 뷰티라든가 먹방이라든가 패션이라든가 누구나 관심 있는 분야를 하는 게 좋겠죠. 나는 근데 그런 게 아니냐. 나는 내가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서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런 유행에 관계없이 자기 전문적인 분야에 글을 쓴다거나 전문적인 분야에 영상을 얻는다거나 충분히 얼굴 공개 없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책 100권을 말씀하시긴 했지만 엔장노와 책의 관계는 어떨까요? 제가 생각하는 엔장노에게 책은요. 하시는 생명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물도 우리가 목 마르지 않을 때 먹으면 가치가 별로 없잖아요. 반면에 사막에 가서 먹는 오아시스라는 물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물이잖아요. 하시는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한테는 책이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라면 먹을 때 까는 정도를 먹게 안 보이지만 엔장노한테 책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고 그리고 내가 몰랐던 세계를 알 수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꿈을 유지할 수 있게 붙들어주기도 하고요. 마음이 흔들리다 단단하게 해주기도 하고요. 또 예를 들어 지식을 내가 많이 알아야지만 또 이것을 남들한테 알려줄 수 있잖아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책은 꼭 읽어야 되는 거고 생명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책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책도 만약에 안 읽어왔다 지금까지.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책 안 읽은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책을 싫어하는 분도 올 적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데 엔장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화려한 컨텐츠 예를 들어서 패션, 뷰티 이런 거는 굳이 책을 읽지 않아도 트렌드 파악만 잘해도 되거든요. 그런 쪽 접근을 하는 거죠. 지식으로 가지 말고 좀 뭔가 비주얼적인 컨텐츠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한번 고려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주로 집중해서 하고 있는 교육이 책 쓰기. 책을 쓰기로 도와주는 일을 하고 계신데 엔장러들 중에서는 책을 쓰신 분도 있고 쓰시지 않은 분도 있잖아요. 작가님께서는 이 책 쓰기를 왜 강조하시고 엔장러가 책을 쓰면 대체 어떤 게 달라질까요? 저는 엔장러의 정착력은 책 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다양한 일을 해도 그거를 누군가한테 확증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증명을 하잖아요. 뭘로 증명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 증명의 도구로서 책이 되게 중요하고 책을 쓰면 엔장러라는 그런 표현에 맞게끔 다양한 기회들에 노출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책을 쓰면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강연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책의 내용이 깊다면 어떤 상담이라든가 코칭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책 내용을 보고 어떤 기업에서 칼럼이라든가 원고 어떤 사보 원고 청탁이 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많은 기회들에 노출되기 때문에 수익은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책 쓰기가 그렇게 쉽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됐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내가 아무것도 없고 지금 엔장러 하려고 하는데 책을 쓴다? 이게 부담감이 상당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엄청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다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진입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책도 읽어야 되는데 그걸 또 써? 어느 시간에 쓰고. 맞아요. 책도 안 읽는데. 안 읽는데 책을 어떻게 써? 하기 어려운데 그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그러면 좀 시간을 길게 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꿈이 있다면 그리고 말씀했듯이 엔장러의 끝이 책 쓰기라고 한다면 그 시간을 한 3년, 5년 잡아서 천천 차분하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엔장러는 항상 월천 이 생각이 많다고 했는데 일단 천만 원을 벌려면 100만 원부터 벌어야 될 거잖아요. 100만 원 벌기는 이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100만 원 벌기는 두 가지 정도의 측면을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만약에 현직에 있다면 그 현직에서 파생 가능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회사에 직장인으로 살고 있는데 디자이너예요. 근데 그 디자이너는 밖에 나와서도 예를 들어 재능 마켓이라든가 이런 거 활용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것들을 트라이해보는 거죠. 혹은 내가 직장인인데 낮에는 직장인이고 주말을 활용해서 요가를 배웠어요. 요가 강의를 한번 오픈해보는 거예요. 어디서? 얘는 뭐 순거 같은 데에서 고수활동 하면은요. 월 100만 원은 충분히 사이드 잡으로 벌 수 있습니다. 쉽게 벌 수 있는 건가요?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를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자기 스스로 뭔가를 창출해보지 않았잖아요.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 하려면은 마케팅도 필요하고 자기 PR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처음엔 쉽지 않지만 트라이하면서 처음엔 20, 40, 60, 80, 100까지 자기 능력치를 레벨 업을 하면서 도전을 해보는 거죠. 성공하는 엔점러 롱런하는 엔점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실패를 했을 때 실패를 유연하게 수용하는 태도 같아요. 왜냐하면 엔점를 하려면은 사실은 많은 거를 시도한 사람이잖아요. 유튜브도 해봤다 블로그도 해봤다 강의도 해봤다 한 사람인데 그게 다 잘 됐을까요? 처음부터요. 아니죠. 분명히 아닐 거예요. PD님도 되게 지금 내가 인플루언서지만 처음부터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삭제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때 아 내가 안 되네 내 길이 아닌가 봐 포기했으면 이만큼 안 왔을 거예요. 하지만 왜 안 되지? 연구하시고 더 자기를 다듬으면서 성장하시고 자기 능력치를 더 높였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안 됐을 때 실패했을 때 그리고 혹은 노력한 것이 잘 안 풀렸을 때 실패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성장의 기회를 삼는다면은 그게 더 더 큰 기회를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엔점러들을 어떻게 하면 배우라고 이제 기르시는 입장 교육하는 입장이라서 책에서 아마 엔점러 학과정이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그 외향사라는 이제 좋은 직장은 이제 그만두시고 네. 이제 엔점러 학과장으로 사신 지 6년? 7년? 학과장으로 하면 4년 정도 됐고 정식 학과장이 된 거였는지 4년 정도 이제 그전에는 이제 엔점러를 같이 했던 네. 제가 혼자만 이렇게 행복하세요? 사실은 직장 생활 할 때보다 업무 강도가 더 높긴 해요. 많은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혼자 그리고 책임감도 굉장해요. 저 수업에 들어왔는데 제가 책을 안 넣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압박감과 책임감은 되게 크지만 그 일을 했을 때 성과가 나오고 또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업무적인 만족도라든가 보람도 있고요. 그런 걸 비교했을 때 과거보다 훨씬 일정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의 성과나 일의 만족도가 높으니까 행복감도 더 큰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뭐 언제 아니 하루에 몇 시간 일하시는지 아니면 뭐 언제 업무 시간이 이렇게 어떻게 이런 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실 업무 시간이 저는 길진 않거든요. 한 5시간 하루에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 하시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작은 한 9시 반 10시부터 시작을 하고 3시 반까지 일을 합니다. 그럼 이제 3시 반부터는 진짜 오프예요? 그냥 완전히? 완전 오프는 아니에요. 그럼 뭐 연락 오고 카톡 오는 이런 걸 받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이후에는 거의 3시 반부터 저녁까지는 거의 오프이긴 한데 중간에 카톡 확인도 하고 있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10시나 9시 이후에 약간 간단한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밤 9시 10시에? 그러니까 뭐 줌 뭐 이런 걸 통해서 네 줌 미팅 이런 거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뭐 주말은 뭐 따로 있으신가요? 주말은 따로 없고 주말도 토요일은 수업이 잡혀있고 일요일은 거의 쉬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평일날 한 번 좀 더 쉬거나 아니면 이제 업무량을 조절하는 편이죠.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제 이제 회사를 다닐 때는 이제 정해진 월급이 딱딱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N장론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자영업인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뭐 했을 때 그래서 지난달에는 뭐 한 3천만 원 벌었다가 이번 달은 뭐 한 3백만 원 벌고 벌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소득의 격차가 네. 뭐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벌어지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일정하지 않아요. 월급이 아니니까. 그 외에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성수기 있고 비수기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N장론도 예를 들어 내가 이번 달에는 외부 강의도 많고 내 수업도 잘 돼가지고 많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또 다음 달에는 환경적으로 내가 뭐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생각만큼 모집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외부 강의가 많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땐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 평균치로 따지면은 훨씬 직장 생활보다는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좀 불안하고 이러지는 않으세요?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은요? 사실 처음엔 좀 불안했어. 왜 월급 받다 사람이니까 고정적으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처음에는 엄청 뛰었다가 또 떨어지기도 하지? 라고 했는데 몇 년 해보니까 아 이제 이게 일정할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환경도 있고 상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초월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성장읽기 구독자 여러분들은 모두 성장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시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엔작러가 성장욕구가 강한 사람 잘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엔작 도전 목록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적은 다음에 도장 깨기를 하는 거죠. 하나하나씩 이번 달 유튜브 도전 그 다음 3개월 뒤에 블로거 도전 또 6개월 뒤에 온라인 강의 도전 이렇게 해가지고 도장 깨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새에는 자기가 근사한 엔작의 세계가 들어와서 엔작부터 오늘 볼 거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엔작러 개론의 저자 우희경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